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니에미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에미아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이 9장의 말씀의 이 연장선에 놓여진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은혜를 되돌아 보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역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했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서명까지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10장은 서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명단은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9절에서 13절까지의 명단은 레이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4절부터 27절은 백성들의 우두머리 곧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단에 서명한 자들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곧바로 자신들이 이 서명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는지를 30절 말씀부터 보여줍니다. 먼저는 더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곧 그들의 문화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우상까지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은 이제는 더는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겠다라는 결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어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킬 것을 그들이 맹세합니다. 더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일을 하는, 그 안식일을 어기는, 안식년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더욱 욕심이 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그러한 짓을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첫 소산을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성전이 잘 운영되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전이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요. 성전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있었겠으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보지 않아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들이 다짐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십장의 많은 내용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살펴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심은 지갑의 회심을 동반해야 한다.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누구에 의해서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방향을 고치는 것에 그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